Q. 와 여기 어디야? 오늘 날씨 좋다. 오케이. 백전 어디 갔어? 아니 그거 지금... 오! 자 여러분 대형을 사볼까요? 네! 근데 이 앞에, 어머나? 어머나? 와 이게 뭐야? 이게 뭘까요? Drink me. 네, Drink me 맞을까? 마시라니까 좀 마시기 싫어져. 면대가 진짜 이상해 색깔이 조금씩 달라 이거 원샷 해야 돼요 여러분 크래베티의 신뢰스를 위하여 위하여 성윤아 텔레파시 했어 근데 이거 오랜만이다 이렇게 먹는 거 이거 마시니까 살짝 졸린데? 졸린 거 같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하 약간 얼굴이 편지하다 지금의 상황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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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뭐야? 어? 뭐야? 아이씨! 잤어요? 세림이 형한테 짓누리는 거 같았어 어? 뭐야? 다 커졌어! 야! 커진 거 아니라 우리가 작은진 거 아니야? 형이 작아진 거 같아! 어떡해! 뭐야 저거! 뭐야? 잠자잖아! 잠자 잠경인데? 세림이 형! 세림이 형! 하나 둘 셋 하면 당겨요! 확 잡고 있을게요! 안돼 형! 꼴을 잡아줘! 내가 무슨 열 수 있는 방법? 그래! 열쇠가 필요한데? 뭐야! 필요한데? 토끼 이리 와! 예쁘다! 토끼 있는 거야? 오빠가 열쇠 있네? 나 열쇠 갖고 있어! 가자!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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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프로치 차고 있어!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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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경찰을 어떻게 알지? 토끼가 공과 사가 뚜렷하네! 그러니까! 자 우리! 빨리 들어가! 자 우리 아름답게 서볼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상한 나라! 혹시! 시계토끼를 만나셨나요? 아 시계토끼를 만나셨나요? 아 시계토끼를 만나셨나요? 야 애프로치 차고 있어! 아 애프로치 차고 있어! 안녕! 이 메시지를 발견하신 여러분은 이미 이상한 나라에 입국하셨습니다! 아~! 내 이름은 도도새! 이 나라의 모든 경주를 담담하고 있어! 아 아 뭐 재미없겠냐! 야 이걸 언제 재수 많이 막힌거야? 원진이가 보여준대! 이거 보까? 내 이름은 도도새! 야 이거 제목부터! 내 이름은 도도새! 해줘 그렇게! 내 이름은 도도새! 아!!! 아 야! 뷔티파크가 열심히 안 할거야? 나 못하노! 이 서류를 물어봐줘야 돼! 임밤 꺼뜨뿐 꺼내! 임밤 꺼뜨뿐 꺼내! 봐봐 렛츠고! 립싱크 립싱크 시작! 내 이름은 더더샥! 이 나라의 모든 경주를 담담하고 있다! 다 립싱크 해 립싱크! 모든 사람들에게 경주시키는 취미가 있짐! 이상한 나라에 취미파 외부인이 있다더니 여러분인가도도 여러분이 갓다다? 잘하잖아 이런 멋진 알까기 대결을 펼쳐 스릴을 선사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른 도더! 고맙다 도더야! 그렇대요! 우리끼리 순서를 정해놓자 서로! 처음에 버리는 카드를 내보내고 그럼 내가 가야지 아니야 너 은근히 한 발 있잖아 고유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 만만한 카드를 보낼 수 있겠지 이거 머리 써야돼요? 이거 머리 써야돼요? 왜 이렇게 귀여워? 덩이한테 딱 맞는 자 준비! 아니 형 저거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형 저거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형 그냥 달려가서 몸뚱박치기 달려가서 몸뚱박치기 몸뚱박치기 지금 형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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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여워 송빈아 기세를 꼽는다 야 송빈아 너 원래 안 그러잖아 송빈아 기세를 꼽는다며 원래 엘런이 원래 엘런이한테 하는 것처럼 하란 말이야 엘런이랑 침대에 가서 하는 것처럼 해 야 둘이 왜 이렇게 귀엽냐 둘이 너무 귀여운데? 둘이 너무 귀여운데? 잘한다 잘한다 가자 밀어 잘한다 가자 밀어 잘한다 잘한다 안 돼 야 둘이 벗겨 엘런이 닫으면 벗기는데 야 때리면 안 돼 야 때리면 안 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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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송빈아 역시 아 잘한다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앨런 야 앨런이 완전 모자 어디 갔어 안에 있어 아 모자 안에 있어 둘이 뽀뽀 안아 허예 허예 잘했다 electric기 지금 뭐하는 거야 벌써 저 año 벌써 떨어진다 애송ép영준대 구암자 뭐니 형준이 꼴이 있어 머리를 깔치지 피지컬로 삐질 구암자 형 발악해야 돼 형준이 센 단단 상대 나 안 돼! 에서가 살아,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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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안돼 우린 다 썼어 지금 죽을래 쟤모야 쟤모야 일어나 일어나 잘해 발로 차 야 발로 야 너 사신 뭐야 진경주 야 이겼다 이겼어 진짜 잘했어 에이 퍼포먼스 퍼포먼스 가자 퍽퍽 정관의 인사 경례 경례 오 도발했어 지금 자 준비 시작 형 세상 추하게 오 뭐야 뭐야 약했어 약했어 원진 좋아 원진 좋아 화이팅 좋아 화이팅 뭐야 뭐야 했어 야 밤토리인데 저런걸 응 이야 요게 레슬링한데 여기는 야 감자 웃기는 거 아발 2018 방법이 된다면? 어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아하핫 헤헤헤 어하핫 헤헤 어허! 하하하하 어허하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 그냥 제발 막아 야, 야, 그냥 그냥 걸어? 희망을 잃지마!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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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날아갔어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하이 퐁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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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야 이거 너무 하이라이트인데? 너무 하이라이트야 이거 크래비티네! AP끼리 붙으면 안 돼요 이거! 세기의 대결! 경쟁심에 불타오르는 두 명! 덤벼! 야 질 수 없어! 트월킹! 트월킹! 트월킹 뭐야? 트월킹 politiques そうですね osób 쿠녀를 쓴가고 쿠녀를 쓴가고 Twin 소주 자신의 성공 모두 ो 나이스 나이스 순발은 외모가 모르겠는데 야! 미니야 뭐해! 일어나! 미니야 돌려! 잠깐만 우리 왜 미니를 하고 있는지? 태형아! 태형아! 우리 지금 4연승이야? 5연승 이제 5연승이지 준비 시작 달려가! 가자! 가자! 달려가! 가자! 야 안돼 미니야! 형! 미니를 다리 안에 다 넣어가지고 굴려요 다리까지 넣어요 굴려 이제! 너 키엔 너무 길어 야 다리가 너무 길어 안 들어가 너무 길어 너 키엔 뭐야 이거 아 힘들어 저트 미니가 할거지 뭐해 우승 2연승 내가 살! 이 정도면 도도새가 우리의 경기를 즐겼을 것 같아 진심한테는 벌칙이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 벌칙이 있다는 얘기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놨는 리얼리티야 어 여기 써있네 여기 써있어요 벌칙이 써있었네 아 진짜? 바로 뒤에 써있었네 진짜? 어 벌칙 재밌는 거 생각해낼 때까지 얘기야 벌칙은 나 눈이 안 좋다 아 눈이 안 좋아? 어 눈이 좋은데 이거 우리나라 글씨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형 이거 무슨 눈 하라고 하노야? 아 고르다스 파이 스피디티 벗라지스 베이크 읽을 줄만 알아 벌칙이 뭐야? 나 또 물어봐 아 알려줬어 벌칙이 없어요 아 알려줬어 성민아 너야 벌칙이 없어요 야 아쉽다 아 벌칙이 없대 아쉽다 야 잘한다 다 깔았는데 야 야 여기서 더 왔잖아 벌칙이 없어요 꼬 뭐야 아 이게 무슨 암흑 있지 않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엔진 씨 완벽했어요 자 자리대로 쓰세요 어 뭐지? 뭐야? 미션 카드 있다 재밌게 읽어주겠지? 우리 루빈이 자 채셔 고양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랜덤 미션 고마워 아 아 네 우리 팀 부터 가? 그래 이렇게 쭉 가자 자 여러분 젠가 뺄때 어 어 형님 어 젠가 젠가 우리 수를 저는 처음이니까 안전빵으로 갈게요 맨 위에 거만 뽑으시면 안 돼요? 형은 여기 오 흔들려 흔들려 잡아줄게 없어 흔들지 마세요 아무도 안 흔들었어 지켜보고 있다냥 체스화 형준이한테 있어 어 내가 먹었다 형준이가 사투리를 쓰지 않는 순간은 없다 아직까지 없다 나는 잘 때 잘 때 쓴다니까 잘 때 너 사과 진짜 엄청 한다니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돌려주세요 주사위 아일런이 형의 열정 빨간색을 뽑고 가운데 먹을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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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런이 형 그거 자꾸 뽑으면 안 돼요 아 미안 쓰러진다 쓰러진다 아일런이 형 몸으로 미는데 어떻게 벌어졌어 오 Gardrist 나이스다 enty Legacy 처음부터 관중석 할 뻔했어 아 이미지 어? 그리고 너무 좋아서 그러는거죠? 자 체스화 고양이한테 하트 3종 centers 하나 둘 셋 하나 역시 열정에 빨강 둘 빨간색 갈매긴데요 셋! 셋! 진짜 한 번 요가나게 좋아했어 미니! 한 번 잡은 건 못 한다! 한 번 잡은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잡은 건.. 알아둘었어 됐지 귀여워 됐어! 와 이거 큰일 난다 버피 테스트 3회 후 엔딩 요정 포즈 Let's go!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엔딩 포즈 오케이! 잘 뽑아왔다 잘 뽑아왔다 우리 팀 이거 한 번만 넘기자 고비 한 번 넘기는데 우리도 한 번 넘겨야 돼 얘 여기에 넘기면 태양! 나야! 태양아! 여 마데이 승심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살짝 여기를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형이 역시 머리가 좋아 어 간다? 생각보다 안 뽑혀 어머 패장 오우 패장 손수 형 봐 오어! 오오! 와! 됐다 됐다 나 같은 여기서 10초 넘겨 와! 야! 김태양 잘했다! 야 이거... 야 뛰지만 넘어져 미션 공개 야 할 때 동안 무너시면 너야 간절히 10초 참기 싹아 이거 다시 너아 잘 시신 빨리 오세요 빨리 이리 와 야 장갑 벗어 손 빼야지 뭐야 뭐야 손 무슨 일이야 시작 시작 야 이따 물어 이따 물어 이따 물어 이따 물어 야 빨리 돼 시 야 근데 송민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소리 들리지마 소리 들리지마 소리 들리지마 됐다 이장놈 됐다 이장놈 됐다 와 떨네 와 잘하네 미안하다 같은 팀이야 여기 나오면 게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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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가야지 이 팀 안 하네 장모 그래 내 생각에 저 노란색이 제일 안전 맨 밑에 노란색 같아 이 가운데 이거 맨 밑에 제일 재밌는 미션 같은 게 있어요 봐봐 이게 우리도 싫어 그러네 괜찮아 지금 완전 균형 완전 좋아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안 돼 저희가 제일 안전할 거 같았어 우빈이 인생의 최대 고비의 순간은 근데 어떻게 알아 생각을 하고 힌트를 좀 드릴게요 최근입니다 한 달 안으로 한 달 안으로 말은 바로 할 거 같은데 저녁에 있었던 일이야 몰라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자 서로 할 거 같다고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도 몰라 어떻게 섭섭하다 세 번째 해 지원해 왜 이렇게 뜸 들여 빨리 해 먹을 거에 관련된 거야 냉장고와 관련된 일이야 인생의 최대의 고비 인생의 최대의 고비였어 이건 고비가 아니야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해봐 나랑 세림이 형이랑 원진이랑 너무 새벽인데 너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아 뭐 먹을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자 미니 야 이번 판 거의 고비해 아이고야 끝났다 지금 최대의 고비였어 지금 최대의 고비다 진짜 그래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팍 적어 그냥 정권 찍어 냉장고 파먹듯이 나 그러면 인생 한 방이야 오 괜찮은데? 오 나 너무 웃었다 근데 나 진짜 인생 최대 고비야 나 지금 야 진짜 아니 뒤에 밀고 있지 아너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아 이거 뭔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태국 자꾸 했지 fighting 태국 자꾸 했지 멋있다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진짜 왜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진짜 extra KAIいました 이번엔 이건 진짜 세 명 있어요 아니면 вн conex 여세진이 requirement 이 commercial에rice 안BT 또 다른 거 할래 두 개를 다 던지자. 거기서 고르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림이 형인데? 안 되겠다. 밑에가 안 보여. 너가 이렇게 해줬어. 저는 이걸로 돌릴게. 세림이 형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6분의 2. 세림이 형. 그 예능신? 원신. 세림이는 형 딱밥 먹고 어떻게 참아. 원진이 형 정말 얄미영. 지금 어떻게 해야 해? 형 너무 쉽게 förmer지 말아. 시작. side. 시작! 맞다와요! 아 진짜 안 돼 됐지? 아니 근데 세림이 진짜 안 때렸어 진짜 몸 들었어 소리가 진짜 아프겠다 아니야 누구야? 누구야? 와 이걸 한 바퀴를 돌았네 분명히 다음 팀이 무조건 될 거다 생각했네 태양! 야 너 또 태양이야? 성민! 성민! 성민 이걸 옆에다 두고 이렇게 두는 것도 피씨야 못봤어 아니 이거를 내가 밑에 거 발로 이렇게 팍 차지면 안 되냐? 차라리 이거는 이렇게 자기만 해도 하고 딱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야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팍! 이렇게 비보해 하는 거? 비보해가지고 그냥 오우 아 그냥 그냥 보여줘 태양! 보여줘 야 이거 성공하면 이거 내 생각에 아니 멍청아 멍청아 나왔어 지금 이렇게 가야지 아니야 거기로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여기로 이렇게 딱 돼야 하는 거 진짜 멋있을 거 같아 아니 니 다리 길이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해놓으면 야 오늘 어차피 안 될 거 같은데?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그냥 해 뭐 알겠어 빈실이가 유난히 만들어줄게 잠깐만 나 오빠가 허영이에요 내 손 쓰면 이거 난장판인데 우와! 야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야 성민아 박평을 던져버려 야 여기 강아지들끼리 싸워요 야! 이미 가자! 형 뽑기서 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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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아 마음대로 해 야! 야! 틀렸어! 타임! 야잇!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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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